제가 지금 오늘 오는 이유가 정말 한 10번도 넘게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한 제품이거든요. 중국에서 자기가 원하는 컬러를 만드는 게 정말 힘들어요. 특히나 파스텔 칼라인데 이번에 이 제품도 칼라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 번 지금 수정하고 또 다시 만들고 했던 제품이거든요. 빨리 만들어서 저희 사이트에 팔고 싶은 마음입니다. 이제 다 도착했어요. 오늘 정말 제가 만족하리만큼 잘 나온 것 같아요. 컬러도 그렇고 줄기 부분도 그렇고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컬러도 자연스럽게 잘 나왔고요. 정말 많은 시간을 기다렸어요. 여러모로 다용도 있게 쓸 수 있게끔 이번에 제가 만든 거거든요. 문에 걸 수 있게끔 니스처럼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문에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커텐 위쪽에 걸면 또 멋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또 화환처럼 만들어서 머리에 쓸 수 있게끔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. 어떠세요? 이게 아마 한 달쯤 걸리는데 생산하기 한 달쯤 걸리는데 아마도 한 달 후면 저희 사이트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. 1미터 80정도 되는 길이고요. 예쁘게 잘 주문하고 가야겠어요. 오늘 마음에 듭니다.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. 또 다른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